태양씨하고 산다라씨가 함께했던 I need a girl 터보 댄스를 춰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씨 역할을 해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한데 더보이스의 상현씨 혹시 가능하시면 무대를 한번 모셔볼게요 정통으로 상현씨가 이쪽으로 와주시고 유자찬님과 더보이스 상현씨의 끈적끈적한 유자청 댄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, 네, 네 이 친구들 잘하네 호흡이 좋습니다 사실 그 태양 느낌은 더원이 좀 느낌이 나는데 느낌이 아니, 아니야 더원씨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? 괜찮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도원 선배님이랑 현영씨랑 같이 한번 춰봐요 고영훈장 그러면 더원 현영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원씨가 저 음악대장이 계신 분이거든요 네, 그때 그리고 저기 더원이 옛날에 비보이 출신이에요 비보이 그러니까요 저 원래 잘 안 떨리긴 하는데 지금 태어난 이후로 제일 떨려요 자, 특박의 콜라보 더원 현영의 I need a girl 음악 주세요! 네, 싫은 겁니다 자, 더원 갑니다 현영씨는 좀 준비가 되어 있네 좋아, 그래 날 감싸 안아줘 잘하네 아, 못 보겠다 이거 뭐야, 이거 뭐야 아, 못 보겠다 아, 못 보겠다